직접 먹어본 잠실 맛집 베스트 7곳을 바로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고도식이에요. 추천 메뉴는 입에 살살 녹는 알등심입니다. 청어알 한우 육회와 철판 볶음밥도 최고예요. 두 번째는 피자 덕후 피자잎이에요. 추천 메뉴는 수비드 비프 스테이크 피자예요. 잠실에서 피맥을 먹는다면 피자잎을 추천해요. 롯데월드몰에 있는 디딤섬이에요. 새우돼지고이 시우마이와 가지딤섬, 창펀을 추천해요. 연말 홍콩 여행 못 간다면 디딤섬에 가시면 됩니다. 칼국수 생각날 때는 베테랑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점심 메뉴로 뜨끈한 칼국수 생각날 때는 베테랑에 가세요. 잠실에서 삼겹살 먹고 싶을 때는 돼지명가를 갑니다. 추천 메뉴는 25mm 삼겹살과 청겹살도 맛있어요. 여섯 번째는 초이다이닝이에요. 추천 메뉴는 숙성 연어로 만든 연어 후토마키와 오일 파스타예요. 마지막은 브런치 맛집 치챗이에요. 부드러운 치챗 스테이크와 라구 파스타, 하몽 프렌치 토스트도 맛있어요.